그럼 겁나게 소리가 성실하잖아 내용이 꽉 찼어 소박한 듯 해도 안 소박하잖아 흥부 자식들이 저희 어머니 울음소리를 듣고 흥부 자식들이 저희 어머니 울음소리를 듣고 겨우 모양으로 고개를 들고 겨우 모양으로 고개를 들고 그러니까 고개를 드는 뒤 모냥만 들은 거요 왜냐면 고개를 들 힘이 없어 애기들도 못 먹었어 그냥 모양으로 그냥 그냥 허는 척하고 고개 드는 척하고 겨우 허는 거야 그냥 모냥으로 고개를 든다 그게 그 말이야 우리 저랏사람도 그냥 알아들어 겨우 모양으로 고개를 들고 겨우 모양으로 고개를 들고 아버지 병영 가시오 좀 샛된 소리로 아버지 병영 가시오 아버지 평영 가시오 오냐 평영 간다 오냐 평영 간다 아버지 아버지 평영 갔다 오실 때 평영 갔다 오실 때 내 담배 때 하나만 사다 주시오 내 담배 때 하나만 사다 주시오 또 한 놈이 나 앉으며 또 한 놈이 나 앉으며 아버지 평영 갔다 오실 때 평영 갔다 오실 때 나 풍화 하나만 사다 주시오 풍화는 못 올래 뒷동산에 올라가 나무 할 때 쓰고 오면 뒷동산에 올라가 나무 할 때 쓰고 오면 눈에 먼지 한 점 안 들어가고 참 좋답디다 눈에 먼지 한 점 안 들어가고 참 좋답디다 흥복 큰 아들이 썩 나 앉으며 흥복 큰 아들이 썩 나 앉으며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너는 또 왜 부르느냐 너는 또 왜 부르느냐 아버지 진짜 어린애들은 아기들인게 그렇다고 쳐 다 큰 놈이 덜썩 큰 놈이 근데 너는 또 뭔 부탁할 것이 너는 또 왜 부르느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아버지 나 평영 갔다 오실 때 각시 하나만 사다 주시오 진짜 갈수록 각 아니야 각시 하나만 사다 주시오 각시는 뭐덜래 각시는 뭐덜래 아버지 재산없어 아버지 재산없어 날 못여워주니 아버지 재산없어 날 못여워주니 데리고 막걸리장 사나 헐라요 데리고 막걸리장 사나 헐라요 어리짱 논이라고 참 요 놈 참 능구렁이 같은 놈이야 아침밥을 시작 아침밥을 지어먹고 병영길을 따려간다 따려간다 다녀간다 아침밥을 아침밥을 지어먹고 지어먹고 평영길을 다녀간다 평영길을 다녀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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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그렇게 음을 맞춰야 돼 음정이 맞아서 이제 아침밥을 지어먹고 아침밥을 지어먹고 평영길을 다녀간다 평영길을 다녀간다 다녀간다 좋았어요 허유허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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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여러 걸을 가며 날여러 걸을 가며 날여러 걸을 가며 날여러 걸을 가며 우웅을 못한다 하이구 가이구 내 신세야 하이구 하이구 내 신세야 어떤 사람 팔자 좋아 어떤 사람 팔자 좋아 부국이 영화로 잘 사는디 부국이 영화로 잘 사는디 부국이 영화로 부국이 영화로 잘 사는디 부국이 영화로 잘 사는디 이놈의 신세는 어찌워요 이놈의 신세는 어찌워요 이지경이 웬일이냐 경영골을 당도하니 경영골을 당도하니 지혜다 보느냐 대장기요 지혜다 보느냐 대장기요 시작 지혜다 보느냐 대장기요 지혜다 보느냐 대장기요 내려 구보보니 숙정 페로구나 구나 심산맹호 심산맹호 울려옹같은 울려옹같은 공짜부친 굴러사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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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사 장기요 지혜다 보느냐 공짜부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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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영길을 따려간다 저기를 빨리 저기 우겨야돼 따려가고 간다 따려간다 평영길을 따려가고 간다 평영길을 따려간다 잘한다 허유허유 나려를 가며 허유허유 나려를 가며 허유허유 나려를 가며 허유허유 나려를 가며 나려를 가며 가며 빨리 붙여시 나려를 가며 신세자탄 울음을 운다 신세자탄 울음을 운다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어떤 사람 시작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어떤 사람 팔자 좋아 어떤 사람 팔자 좋아 고기 영웅 하루 잘 싸는디 고기 영웅 하루 고기 영웅 하루 고기 영웅 하루 고기 영웅 하루 잘 싸는디 고기 영웅 하루 고기 영웅 하루 고기 영웅 하루 시작 고기 영웅 하루 고고기 영화로 시작 고고기 영화로 잘 사는디 이놈의 신세는 어찌워요? 이놈의 신세는 어찌워요? 이지경이 웬일이냐 이지경이 웬일이냐 평영골을 당도하니 평영골을 당도하니 지어다 보느냐 대장기요 지어다 보느냐 대장기요 잘 이쁘지 않아? 지어다 보느냐 지어다 보느냐 지어다 보느냐 지어다 보느냐 지어다 보느냐 대장기요 대장기요 내려 구보 보니 숙정 패로구나 숙정 배로구나 내력 내력 구버보니 내력 구버보니 숙정 숙정 그 음이 안 맞았어 내력 구버보니 숙정 배로구나 내력 구버보 구버보니 내력 구버보니 숙정 배로구나 심산 맹호 심산 맹호 울려 울려옹 같은 울려옹 같은 울려옹 같은 울려옹 같은 울려옹 같은 용자 부친 시작 용자 부친 굴로 사령이 굴로 사령이 이리 가고 저리 간다 이리 가고 저리 간다 저걸이 간다 저걸이 간다 저걸이 간다 저걸이 간다 잘하시네 입분목 내셔야 이제 입분목이 나오네 그 뒤에 한줄 있어요 그때요 박흥보난 그때요 박흥보난 그때요 박흥보난 숱한 사람이라 숱한 사람이라 사람이라 보이보이보이 떠걸면서 보이보이보이 떠걸면서 보이보이보이 떠걸면서 보이보이보이 떠걸면서 똘이 아닌데 똘면 돼 똘 똘 빨리 똘 똘 그렇지 빨리 떨어졌어 이렇게 더 터서 한음을 더 터서 빨리 내려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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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펄펄 떨면서 이거야 시작 펄펄펄 떨면서 서 있구나 이것이야말로 그냥 두음을 잇는 거야 서 있구나 시작 서 있구나 그러니까 펄펄펄 떨면서 서 있구나 이렇게 시작 펄펄펄 떨면서 서 있구나 이렇게 아침밥을 치어먹고 시작 아침밥을 치어먹고 좋아요 정영길을 따려고 간다 정영길을 따려고 간다 좋았어 허유허유 나려를 가며 허유허유 나려를 가며 신세자 탄 구름을 운다 신세자 탄 구름을 운다 그렇지 아이고 과이고 내 신세야 어떤 사람 팔자 좋아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어떤 사람 팔자 좋아 팔자 좋아 너무 떨어지마 팔자 좋아 팔자 좋아 팔자 좋아 주걱이 영화로 잘 사는디 주걱이 영화로 잘 사는디 이노무 신세는 어찌여요 이지강이 희이 웬일이냐 이노무 신세는 어찌여요 이지강이 희이 웬일이냐 경영꽃을 당두었니 경영꽃을 당두었니 쳐다보느냐 대장이오 하이 주여라 보느냐 대장이오 좋았어 내려 구버보니 숙정 폐로구나 내려 구버보니 숙정 폐로구나 심산맹모 울려헉같은 심산맹모 울려헉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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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가고 저걸이 간다 이리 가고 저걸이 간다 이상해 이리 가고 저걸이 간다 이리 가고 저걸이 간다 그때요 박흥보 난 숱한 사람이라 그때요 박흥보 난 숱한 사람이라 숱한 사람이라 숱한 사람이라 숱한 사람이라 펄펄펄 떨면서 서 있구나 펄펄펄 떨면서 서 있구나 참 나 어디서 작곡하지 말아 펄펄펄 떨면서 서 있구나 펄펄펄 떨면서 서 있구나 펄펄펄펄 떨면서 서 있구나 이리esp t drink 해주세요 여기래야 백발 가 속찬 베어 봅시다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